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함께 할 책은 트렌드코리아 2019입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 전반 김난도 교수가 함께하는 팀이죠. 13년째 계속 트렌드코리아를 내고 있는 김난도 교수님 대단해요. 요즘은 이 책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분석하는게 아니라 아예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신조어도 많이 만드셨어요. 가성비, 가신비 뭐라든가. 이 책이 또 새로운 신조어를 전망을 하네요. 내년 2019년, 이 책을 소개할 때가 2018년 연말입니다. 황금돼지띠, 우리 모두가 정말 돼지꿈 꾸고요. 돼지하면 참 좋잖아요. 전통적으로. 많이 기다려줍니다. 미래학자 앨븐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다. 라고 책은 시작합니다. 벌써 13년째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 여기서는 이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잘 절실하게 다가온 데도 없다라고 하네요. 나라의 경제, 외교, 정책, 소비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양상을 띄고 있죠.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변화에 민감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변화될 게 없었죠. 할아버지 때나 손자 때나 하는 일도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변화되죠. 또 왜냐하면 그동안 익숙했던 걸 바꿔야 되니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조직 관리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여러 사람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의 필요성이 돼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공감을 하더라도요.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걸 아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경의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자신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좀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바뀌고 있는 건지, 나는 적응하는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암시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전 하는 분들, 마케팅 하는 분들, 또 사장님들도 고객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이제 경제 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2019년 전망은 어떠냐. 당연히 밝지 않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무역전쟁, 연방준비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 이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고요. 또 미국의 관세부가 대단하죠. 참 세계무역을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부터 신흥국까지 각종 경제 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2019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고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작을 하면 지난 10년간 신흥국들이 누려왔던 풍부한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신흥국의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터키,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의 경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다른 신흥국보다는 좀 야구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요.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2018년에 이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미국이 2019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면 국내 투자된 외국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유출된다는 건 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기대 환율 또 변화 환율의 함수에 따라서 아주 향후 금리와 더불어서 환율 동향도 불안해지는 거죠. 대외 경제 반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수 경기 전망도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요. 경기 흐름이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요 고용 지표, 경기 선행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하여간 나쁜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지금 이 책에 선문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얘기하는 것 같죠? 서문을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서문 정도는 이제 보셔야죠. 어쨌든 국제유가 올라갑니다. 더구나 또 2019년은 홀수회입니다. 짝수회는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선거도 좀 많고 그런 행사가 많았는데 이게 2019년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경제 상황은 위축되고 또 별반은 바깥에 어느 모멘텀도 없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야죠. 그런데 또 시행착오도 많았고 예상을 또 어긋나는 것도 많으니까 기대도 해볼 만하고요. 우리 소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골목골목마다의 소비는 어떻게 바뀌는지 SNS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고 대처한다면 어렵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돈 버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자 내년입니다. 내년 기해년이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19년에도 보시겠지만 기해년 돼지띠입니다. 기해년의 십간기라는 건요. 황금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이제 표현하면 황금돼지다. 라고 하는 황금돼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돼지가 행운의 제복의 상징이죠. 황금 역시 재물의 대명사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한 해입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한 집단이 공유하는 마음의 버릇은 소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서로 좋은 애라고 막 덕담도 나누고 결혼을 또 서둘러 하고 듀제의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고 뭐 사업을 일으키면 좋다. 옛날에 그 밀레니엄 베이비에서 한때 출산이 올라갔잖아요. 그걸 또 이제 마케팅 도구로 쓸 거고요. 이게 또 또 그 예언을 또 하면 또 맞아 돌아가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황금돼지에. 2019년 컬러를 보니까 피치핑크라 됐나요? 올해 표지색으로 귀여운 아기돼지를 연상시키는 복숭아빛 살구색. 복숭아빛 살구색. 피치핑크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명한 핑크보다는 약간 빛이 바랜색이고요. 금년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뉴트로. 뉴트로라는 게 신세대를 위한 재해석한 복고. 신세대들을 위해서 재해석한 복고. 뉴트로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답니다. 영화에서 회상 장면을 쓸 때 종종 핑크빛 필터를 사용해서 과거의 느낌을 주죠. 예전에 흔히 살색이라고 불렀던 피치핑크 컬러는요. 화장할 때 생기를 도두는 블러셔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잿빛 짙어가는 우리 소비시장의 활력을 재색하고 싶다는 기원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7년은 뭐였냐. 핫핑크였고요. 또 2016년은 빨강이었고요. 2018년은 오렌지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피치핑크. 그러고 보니까 4년 연속 색이 따뜻해지네요. 무식적으로 선정한 것이겠지만 독자들에게 따뜻한 느낌과 원한 위로를 주고자 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경제의 날이 바짝 서있었고 날카롭지 않았나. 작두를 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는데. 좀 색깔만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키워드의 흐름을 쭉 이 책을 전망을 하는데요. 나나랜드. 나나랜드 소비가 돼간다. 이게 뭐냐면 극도로 개인화된 SNS를 기반으로 소통하고요. 1인 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업에는 시간이 갈수록 원자화됩니다. 그래서 세포마켓 이런 얘기도 이 책에 나와요. 또 감정대리인이 나온다. 저도 이 책에서 감정대리인 부분을 되게 의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자 얘기도 좀 있고요. 감정대리인 분이 그만큼 우리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한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죠. 감정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해 소통한 젊은 세대들이 점점 감정을 타인과 나누기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감정대리인을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SNS에 이모티콘이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매너 소비자. 미시적 갑질이 문제되고 있죠. 고객이 왕이라고 차만 넘겼는데 이제는 감정근로자들도 엄격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했습니다. 결국 매너 소비자의 역할이 사회적 큰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 점원들이 우리도 안고 싶다라고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밀레니얼 가족. 밀레니얼 가족 관계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인간관계의 종착지다. 가족이죠. 가족관계까지 감정, 미시적 갑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대가족 구조에서 당연하게 이제는 요즘에는 자기 역할을 부정하게 되고 개체로 스스로의 정체성이 좀 바뀌죠.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가족이 된다. 시장 환경도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포마켓, SNS와 1인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갖게 돼서 작은 마켓들이 생기는 세포마켓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올해에도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안 하니까 이제 플라스틱 대란이 났죠. 비닐봉지 대란. 이런 것을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필환경이다. 필환경 시대다라고 또 트렌드 키워드를 만들었네요. 그동안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던 친환경 운동과 상품 이제는 필수다.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분 당연히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최근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안면인식 이런 데이터 식별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생활을 끈없이 바뀌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데이터나 이쪽을 잡고 있잖아요. 공산당이 정보를 잡고 있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올리잖아요. 그것을 또 안면인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2천명의 지명수배자를 잡았답니다. 대단해요 중국은. 와우.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서 만들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적 정책은 데이터 기술입니다. 충분한 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와 같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선 데이터 지능의 기술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의해서 최적 수준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른바 디시전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시적 거시적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고 또 기업은 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거죠. 변혁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방패.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 개념이 뭐냐. 컨셉이 뭐냐. 이런 연출.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나는 누구냐. 컨셉으로 표현하는 그런 또 소비시대가 옵니다. 컨셉에 대해서 얄팍한 컨셉들이 많이 또 맥락은 필요 없다. 컨셉이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론적으로는요.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프라인 상업 공간에 큰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도 이제 오프라인에도 컨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체성의 새로운 컨셉을 정리해서 신개념. 신개념의 공간인 카멜레존. 카멜레존이 이제 주목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컨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경기가 나쁘고 사배가 불안할 때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과거죠. 과거는 리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경기에는 복고 트렌드가 자주 관찰됩니다. 하지만 그 미바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조차도 복고에 얼궁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복고. 뉴트로.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해석한 신세대를 위한 복고. 뉴트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컨셉, 카멜레존, 뉴트로 트렌드 이런 건 정체된 시장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2019년 신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9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뽑았어요. 컨셉을 연출하라. 플레이 더 컨셉. 컨셉을 연출하라.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요. 컨셉이 있어야 돼요. 컨셉이 뭐야?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성비나 품질보다도 이제는 컨셉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컨셉을 연출하는 컨셀럽러를 지지하게 되고요. 기업은 컨셉 충만한 상품, 서비스 공간을 앞다퉈서 내놓습니다. 재미있거나 희귀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갬성? 갬성이라고 그러는데 갬성 터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열광하고요. 변화를 거듭하는 젊은 층이 아니라 컨셉을 소비하는 거죠. 이미지에 열광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젊은 층은 기능이 아니라 컨셉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컨셉이 우선이 된다.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해라. 아이고 참 어렵네.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틱이다. 이런 신조어가 자꾸 나오네요. 저는 이 부분은 예상을 했어요. 세포마켓. 이제 SNS 1인 미디어들이 결국에는 유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홈쇼핑이 유통으로 돈을 벌었듯이 방송이 역시 홈쇼핑이 지금 거의 엄청 많죠. 채널 채널 사이마다 나오듯이 이제는 적극적인 마켓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 광고. 내 유튜브에 올라가는 광고 수익만은 이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극도로 세골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포마켓이다. 그 다음 이제 요즘의 옛날 뉴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옛날 것이 뜨고 있는 거죠. 복고가 아니라 새로운 복고. 뉴트로죠. 뉴트로. 레트로가 아니라 뉴트로. 레트로가 아니라 뉴트로. 작년층이 향수에 기댔다면. 복고가 작년층이 향수했다면. 뉴트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옛것의 신선함으로 승부합니다. 과거 황금계 대표 제품을 복각한 상품이 전통을 강조해서 새롭게 선보이고요. 모자라고 낡은 것이 인기를 끄는 와비시비가 눈길을 끈다. 참 어려워요. 이제 용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환경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들. 환경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바뀌고 있다. 이제 목숨 걸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대란. 남의 얘기가 이제 아니잖아요. 직접 다가왔죠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지금 기성 세대들이 지금 겪어야 될 벌써 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또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또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공간의 재탄생인 카멜라존 밀레니얼 가족 엄마가 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을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엄마.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이제 태세다. 그러니까 밥 잘 사주고 그 시간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죠. 그래요. 보면 앞으로의 부모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물론 아직은 아예 입시나 이런 쪽이 열광을 하지만 이제 부모들도 내 인생을 찾게 되고 백세 시대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밀레니얼 가족이 된다. 또 나나랜드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남의 눈길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만의 시선이 절대적이죠. 한국 소비는 타인 지향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의 강박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당당히 코르세를 벗기 시작한 거죠. 기성세대가 이미 의미 있다고 여겼던 삶의 반기를 들어서 자신만의 무민 무민 라이프스타일을 지어갑니다. 없을 무 무민 입니다. 나나랜드는 전년도의 자존감 키워드가 이제 자기 존재감으로 연로가 홀로 혼자 하는 연로로 진화를 한 거예요. 소확행 작은 확실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소확행 트렌드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궁극에는 자기애로 무장한 새로운 소비자들이 몰고 올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야겠죠. 그리고 매너 소비자 매너가 소비자를 만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매너 소비자 일부 소비자들의 소소한 갑질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보호가 찬츰 이슈화 되고 있는 거죠. 주 52시간 와우 주 52시간 글로나 웨라벨이 직자문화의 양적 변화라면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는요. 그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요구했다면요. 이제는 소비자 매너와의 균형을 도모하는 워커벨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세대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노쇼 오버투어리즘 허비 악성 댓글 블랙컨슈머 등 소비자 매너에 걸린 여러가지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대 트렌드 상품 소비가치를 선정을 해요. 소비자 트렌드 2019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18년 10대 트렌드 상품 가나다 순으로 뽑습니다. 가정식 대체 상품 나왔고요. 관찰 예능 굿즈 근거리 단기여행 방탄소년단 배틀로얄 장르 게임 AI 스피커 키오스크 또 펫 관련 용품 서비스 홈 뷰티 이렇게 10대 트렌드 상품 뽑았어요.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저도 가정식 대체 상품 요게 배달해서 또는 시켜서 먹는 것들 포장돼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사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광고가 붙어요. 그냥 레스토랑에서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들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간단하게 가격은 절반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하고 웨러벨 시대 이렇게다 보니까 그냥 때우기식 1인 식사가 아니라 정말 멋진 명품 요리 같은 거 근사한 식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대표가지고 마치 내가 요리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거 있던데요. 광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 광고 보니까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배달해줘요. 식료품 같은 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주문하면 그런 배달 상품 이런 것들도 지금 발달했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관찰대능 출연진과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하는 관찰대능이죠. 대표적인 게 장가 못 간 미운 우리 새끼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죠. 거의 이런 관찰대능 프로그램이 암파극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보니까 관찰대능 이더라고요. 관찰대능은요. 다큐멘터리 형식을 예능 프로그램에 전벽한 건데 기본적인 상황만 주고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출연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거예요. 최근에는 단순히 출연진을 관찰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출연진의 영상을 보고 패널들이 감상과 해석을 첨언하는 액자형 관찰대능이 증가하죠. 금요일에 강제로 굳건히 자리자면 나 혼자 산다. 또 미운 우리 새끼. 전지적 참견 시점. 이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죠.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관찰대능의 인기는 무엇보다도 공감 형성이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관찰대능에서는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평소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고요. 스크린 속에 도도한 이미지로 무장한 연예인의 흐트러진 모습들도 보고 정돈되지 않은 방에서 방을 보면 아 저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런데 내 방도 저렇지 이렇게 동쟁감을 느끼는 거예요.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37명을 대상으로 관찰대능의 인기 요인을 조사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되서라는 이유가 1위를 꼽혔답니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줄만 알았던 연예인들도 일상생활은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굿즈입니다. 굿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회 성적이나 선수보다도 화제가 된 게 굿즈였죠. 평창 롱패딩 추가 생산 즉시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요. 후속으로 내놓은 평창 스니커즈 판매 2주 만에 7만 켤레가 팔렸어요. 이게 굿즈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브랜드가 생긴 거죠.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라인프레인조 협업해서 멤버 전원이 캐릭터 스케치부터 제품 기백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BT21 캐릭터 굿즈를 출시했어요. 굿즈가 계속되면서 기업들도 굿즈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캐릭터를 넣어서 하는 것. 이것이 가신비 소비. 비싸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가신비 소비가 연결된 거다. 향후 전방을 보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됐고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변화될 것이다. 아무래도 무용의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굿즈를 이용해서 브랜드를 각인시키려고 하겠죠. 또 근거리 단기여행 이게 또 휴게소 요즘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게소 여행 휴게소만 다니는 거예요. 먹으러 다녀요. 이영자 씨 덕분이죠. 소똑소똑 저도 참 많이 먹었네요. 막나무의 관장의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금강 휴게소의 도리뱅뱅 정식 맛집 검색어 상위에 올라갈 정도로 참 이영자 씨 대략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에 따르면 그녀가 소개한 휴게소 맛집은 방송 직후에 매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대요. 휴게소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것이 또 근거리 여행 인구가 증가한 곳과 맥을 같이 합니다. 2018년 해수욕장 이용색 수의 상위권을 차지한 곳들은 제주를 제외하면요. 인천 강원도 충청도 모두 서울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심 가까이에서 휴가를 지기려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호텔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근거리 단기 해외여행의 증가에 힘입어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또 광고를 했죠. 가장 가까운 유럽 맞죠? 그래서 또 히트를 쳤다 그래요. 동남아시아도 가깝죠? 여행에 상시화가 됐고요. 일상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잡고서 1년에 한 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자주 갔다 오는 그런 여행들 5일째가 되니까 잘만 하면 3, 4일 뺄 수도 있잖아요. 앞뒤로 그러니까 이제 여행은 수시로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여행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 저도 이 방탄소년단 노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일부러 찾아 듣지 않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 연설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죠? 누군가가 만들어 오는 틀에 끼워 맞추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메시지 전세계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2018년을 빛났던 인물 당연히 방탄소년단이죠. 우리보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뜨겁습니다.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치고 톱 소셜렛 디스트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두 앨범이 연속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뉴욕 콘서트 1시간 만에 4만석 전성매진 이들을 활용한 마케팅도 활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계속될 것이다. 또 SNS를 통해서 소통했잖아요. 정말 진솔하게 소통했더군요. 방탄소년단 다큐를 봤는데 보통 친구들 아니에요. 진정성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장점은 진정성. 배틀로얄 장르 게임 게임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배틀로얄이라는 게임을 보니까 저도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하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보면 금수조 게임들 아이템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바로 레벨업이 되는데 이 배틀로얄 장르 게임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아이템을 살 수가 없대요. 뭐 포트라이트라든가 배틀 브라운드라든가 이런 게임을 얘기하네요. 킹 오브 더 킬 요즘 그래서 배틀 브라운드를 줄여서 배그라고 합니다. 배그 배그를 또 보는 그런 또 영상도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어찌됐든가 과금도 없고 유로 아이템을 사들여서 게임에서 우승하는 금수조 승리도 없고 그럼 뭐로 돈 벌죠? 이 배사들은 대단하네요. 앞으로 PC 시장에서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 쓸 것이다. 게임이 각광을 받으면 여러가지 산업들이 떠요. 뭐 PC 산업뿐만 아니라 게임이 돌려내면 또 비디오 카드 메모리 사업부터 해서 많이 또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저도 기가진이 1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음악 들을 때나 쓰거든요.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얘가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근데 편하긴 해요. 요즘 뭐 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줘 오늘 분위기 좋은 틀어줘 비오는 날 맞는 곡 틀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틀고요. 공명 얘기하면 막 찾아줘요. 가수 얘기하면 또 찾아주고 되게 편합니다. 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무한정 들을 수 있고 아 예전에 LP판 집에 갖다 놓고 막 틀고 CD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DJ를 아나운서 하면서 DJ를 오래 했으니까 CD를 이제 엄청 주죠. 가수들이 또 음반 회사에서 이렇게 샘플링 샘플링 CD를 많이 줘요. 그래서 집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저 창고 어디 구석에 있는지 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걸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뭐 기가진이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는데요. AI 스피커 앞으로 많이 또 보편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또 키오스크 요즘 푸드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주문을 이제는 사람한테 받지 않고 키오스크 이렇게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해요. 그걸 키오스크라 그러는데 이제 자판기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을 가도 다 키오스크예요. 인건비가 안 드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식권을 팔았는데 다 그냥 키오스크로 하게 됩니다. 은행 디지털 창구 업무도 이제 바뀌었죠. 다 키오스크 쪽으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약국에서 처방전 바코드 찍으면 처방정보가 조제실로 전달이 돼요. 키오스크 스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2017년에 220억 달러에서 2023년에 3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대요. 점점점 키오스크는 발달할 것이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펫 관련 용품 서비스 제가 아는 분도 펫 관련 용품을 지금 준비하는데 아 이게 지금 말을 못하는데 대박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박 어떤 거냐면 펫 관련 의료기기예요. 펫 관련 의료기기를 지금 개발하는 분이 계신데 오우 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무조건 됩니다. 펫 관련 의료기기 얼마 전에 정관장 강의를 가서 연수원에 갔더니 펫용 홍삼이 있더라고요. 건강식품이죠. 펫이 먹는 건강식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해야죠. 애들이 얼마 못 살잖아요. 10년 10년까지 못 살지 보통은 한 8, 9년 가죠.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별을 하게 된다고 오래 살면 좋잖아요. 펫 관련 용품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점점 결혼을 안 하죠. 저출산하죠. 고령화되죠. 고령화되면 또 이런 반려동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점점점점 필요합니다.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등록비율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 그치는 걸로 나타났대요. 세 집 가운데 두 집은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은 셈이죠. 이보다 더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뷰티 집에서 직접 꾸미는 홈뷰티 뷰티 상품들 어제도 보니까 저희 직원이 LED 마스크 주문하더라고요. 홈뷰티 야이 많죠. LED 마스크 엄청나하죠. LG전자 LG프라엘 아마 LED 마스크를 포함해서 4가지 종류의 기기로 구성된 풀 패키지 구성이 160에서 180만원대로 꽤 고가였는데 2018년 3분기 판매량이 1분기 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대요. 셀프 네일도 인기랍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드니터에 따르면 살롱, 네일, 쇼벨 제외한 전국 네일시장 규모는 2012년 639억원에서 지난해 822억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홈뷰티가 인기 끄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가성비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겠죠.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케어 쪽으로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다소 고가라도 피부과나 에스테틱에 몇 번 방문할 비용을 생각했을 때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집에 그만큼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죠. 집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홈 시장이 점점 발달하고 집안을 꾸미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 책 뭐 잠깐만 소개했어요. 앞부분만 대충 소개해도 이 정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되는 책 트렌드코리아 2019 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를 읽어야 될 분들 세일즈 마케터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책으로 적극 추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득박사 김윤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